쥬나, 오늘은 베지터벌에 대해 얘기할게요. 여기 여러가지 베지터벌이 나오지?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오이 이건 뭐예요? 양파 당근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거는 이건 뭐예요? 감자 이거는 고구마 이거는 버섯 이거는 가지 이게 양파지 이건 시금치지 응?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오케이 let's check it out in English 큐컴버 큐컴버 따라해봐 큐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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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큐컴버라고? 이거 큐컴버 오케이 이거는 안윤 따라해 따라해봐 어니언 캐럿 캐럿 Kris 그린TC 이게 게임이에요? 이제 이거 할거야 We gonna make a cake today 우리 케이크 만들자 벨라처럼 벨라 is making a cake We have a cake here We have a cupcake 컵케익이 지금 여기에 We have to decorate this cake 자 우리 이 케이크를 꾸며야 돼 어떻게 꾸미냐면 With this beautiful stickers 스티커 붙여서 케이크를 완성할거야 맞지? 어떤 스티커 붙여주고 싶어? 볼까 하나씩 Okay, let's decorate this cupcake now